음악 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달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필름 저자 브랜트 맨스워 옴기니 최이현님의 블랙쉽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미국 10대 동기부여 연설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작가이자 음악가, 팟캐스트 진행자, 리더십 교육을 하는 록스타 임팩트의 창립자 겸 CEO입니다. 정말 많은 직업과 일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동기부여 책이나 자기개발서를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서는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곤 하지만 책을 덮고 나면 그냥 남의 일 같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오래도록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에게 중요한 수많은 가치 중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두 번째는 목적의식 없이 사는 사람은 즉흥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정말 그래 맞아 하면서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긍정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의식 없이 사는 사람은 즉흥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문장은 100%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상 목적의식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은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즉흥연기를 하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본인의 성향과 가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이 책에 쏟아진 찬사 프로로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장 무의식적 창조자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2장 좋은 결정 결과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무관하다. 3장 목적에 대한 거짓말 목적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선택이다. 4장 진솔한 대화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여라. 5장 좋아하는 것의 가치 강력한 경험이 핵심 가치를 형성한다. 6장 진실 파헤치기 검은 양은 미래에 살지 않는다. 7장 실천의 시간 모든 임무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그리고 에필로그와 감사의 말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몇 번 읽어보고 다른 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랙십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히 잘 들어주세요. 블랙십 2장 좋은 결정 결과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무관하다. 좋은 결정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성공의 열쇠다. 이 문장과 관련해서 가장 흔한 오해는 좋은 결정을 이루는 요소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고 나쁨을 결과로 판단하지만 결정의 질은 통제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아무가나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목적 의식뿐이다. 다음에 소개할 의사 결정사슬을 따른다면 매 순간 당신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커피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차로 나는 커피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원두의 그윽한 향도 꿀꿀 커피가 추출되는 소리도 추출된 커피의 진한 갈색도 모두 사랑스럽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의 첫 모금을 마실 때마다 거의 집착 수준으로 원두의 원산지며 품종이며 세부사항을 꼼꼼히 따져본다. 나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꾸준히 좋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품종을 알아야 한다. 이 원두가 어디에서 재배되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품종을 알고 마시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알 수 있다. 둘째, 원두 재배 과정이 윤리적이고 공정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커피 산업은 원두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나는 최빈국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곳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커피를 마시려고 한다. 또한, 로스팅하는 사람이 자식을 대하듯 원두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가도 알고 싶다. 이미 말했듯이 커피에 대한 내 관심은 집착에 가깝다. 셋째, 마시는 사람의 기분 상태도 중요하다. 마음이 언짢거나 화가 나 있다면 최고의 커피라도 쓰게 느껴질 것이므로 온갖의 집을 잡아 커피를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준만 잘 지킨다면 최고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어느 날 친구와 커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 모든 것을 따진다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느냐며 나를 놀렸는데 그때 생각의 씨앗이 뿌려졌다. 인간의 행동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요인과 그것을 꾸준히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토끼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내 커피 규칙은 인간의 선택에 관한 내 연구 결과와 상당히 흡사했다. 좋은 결정을 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핵심 가치, 타협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라. 모든 사실을 고려하라.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라. 나는 이것을 의사결정 사슬이라고 부른다. 과정은 아주 간단하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세 가지 기본 단계가 있다. 각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세계 최대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강연에서 이 결과물을 공개한 다음 넷플릭스 특집으로 무브오버 브레넬을 기획하고 오래전에 약속해둔 타임의 커버스토리 관련 전화를 기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솔직히 강연 후에 일어난 일은 전혀 예상밖이었다. 나는 기립박수를 받으며 강연장을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강연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여기저기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대단한 변화도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화혁명으로 이어질 만한 좋은 결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일도 없었다. 대체 무엇이 일의 진척을 막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그토록 열망하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단계별 지시사항도 제공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혁명은 감각 무소식이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느 날 아침 나는 코코아 빌리지 시내에 있는 작고 예스러운 카페의 창가에 앉아 싱글 오리진 드립 커피를 마시면서 불안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제의 답이 떠올랐다. 내가 꿈꿨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원인은 사람들이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사람들은 의사결정사슬의 첫 단계인 핵심 가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핵심 가치와 검은 양 가치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당신에게 명확한 핵심 가치가 없다면 무엇의 근거에 결정을 내리겠는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감정에 대해 말해보겠다. 감정은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내 안에 검은 양 가치와 내가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 당신이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다룬다 하더라도 감정은 헤라클래스처럼 강력해서 크랙 중독이나 북한 문제 같은 심각한 이슈에 대해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의사 결정 과정에 감정을 개입시키는 일은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때 술 취한 삼촌에게 감사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와 같다. 즉, 위험하단 말이다.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결정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 감정만 고려하면 최악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는 그 위험성을 아주 잘 아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만회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2012년 우리 큰아들 태우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란 희귀 혈화감 진단을 받고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적합한 골수 공여자를 금세 찾은 덕분에 태우는 2012년 8월 12일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우리 가족은 올렌도 플로리다 병원의 소아암 센터에서 263일간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식된 골수가 태우의 몸에 적응하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 부부는 의료진으로부터 이식편대 숙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이식된 골수가 적응에 실패해서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모든 골수이식 환자는 4단계로 진행되는 회복기에 GVHD를 경험한다. 대부분은 1, 2단계 때 증상이 나타났다가 곧 회복된다. 만약 4단계까지도 그 증상이 계속되면 위험해지는데 과잉 성취자였던 태우의 경우는 9단계까지 지속될 기세였다. 태우는 온갖 증상이 시달리다 생명마저 위태로워졌다. 이제 최후 수단을 쓸 차례였다. 즉, 면역계를 억제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치료법은 환자를 감염의 위험에 빠뜨리는데 태우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면역계를 억제했더니 태우는 털곰팡이증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감염증에 걸리고 말았다. 이 감염증을 치료하려면 신체가 곰팡이균과 싸우도록 체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태우에게는 이 치료법을 쓸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진퇴의 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그 두 치료법은 지로썸 게임이나 마찬가지였다. 2013년 3월 23일, 결국 의료진은 우리 부부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어느 치료법을 택하든 아이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태우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리라 예상했는지 우리에게 작별인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머릿속에서 폭풍구가 휘몰아쳤지만 피할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작은 아들인 브래디에게 작별인사를 준비시키기 위해 태우의 병실로 향했다. 태우의 침대맡에 앉았을 때 나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다. 아이에게 작별인사를 한 것이다. 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 라고 속삭이는 자식의 말을 듣는 일은 부모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가슴 아픈 경험이다. 아이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 우리가 있던 병원에서 2,400km나 멀리 떨어진 뉴 햄프셔에 살던 내 동생 토드는 태우의 소식을 듣고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런데 태우에게 전화로 작별인사를 한 후 토드가 벌인 일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태우의 상태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직접 만든 후 그것을 들고 도움을 청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밤새 영상 조회수가 50만 회에 이르렀고 전 세계에서 돕고 싶다는 전화가 줄을 이었다. 그 중에는 태우와 같은 특수 상황을 경험해본 훌륭한 의사들도 있었다. 알고 보니 태우의 의료진이 생각한 제로섬 게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동시에 두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실험적 치료가 있었는데 의료진은 그 치료법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 당시 나는 내 안에 검은 양을 찾을 여유가 없었으므로 핵심 가치의 근거에서 나쁜 행동을 걸러낼 방법을 알지 못했다. 나는 기분대로만 행동했고 검은 양 가치관에 따라 감정을 다스리거나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거나 가족이 처한 상황의 실상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려 더 큰 진실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때로 주변에 보이는 진실은 제한적이다. 나는 그것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을 찾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검색 범위를 너무 좁히면 제한된 결과만 얻는다.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 그러나 검색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히면 검색 결과의 수는 현저히 늘어난다. 바로 이 점이 의사결정사슬의 두 번째 요소가 중요한 이유다. 우리는 보이는 사실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24시간 동안 내 동생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동안 우리 부부는 태호를 살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 그 중에는 기계를 빠른 속도로 돌려서 혈액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된 백혈구에 자외선을 쪼이는 방법도 있었다. 이 방법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인 T세포를 죽이면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었다. 기적처럼 그 치료법은 효과가 있었다. 태호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 퇴원할 수 있었다. 지금 태호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스물일곱 번째 생일을 맞았다. 사실 이 책의 표지에 등장하는 검은 양 로고도 태호의 작품이며 검은 양 가치를 핵심 가치로 삼았을 때 가능해지는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이 로고를 내 오른쪽 팔뚝에 그려넣었다. 악몽과도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 부부는 동화 같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의료진이 작별 인사를 권했을 때 우리의 감정은 다른 가능성들을 모두 막아버리고 말았다.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동화를 믿겠는가? 마음이 무너지면 동화를 상상할 여유가 없어진다. 절망의 순간은 최악의 결정을 낳는다. 태호의 침대맡에 앉아 작별 인사를 했던 기억 때문에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나는 수많은 밤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내 뇌리에서 무한히 반복되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혹시 태호는 내가 자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을까? 그때 나는 내 안의 검은 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태호와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삶의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오직 불굴의 희망을 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제 당신은 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바로 그 희망 때문이다. 당신도 그 희망을 믿게 바란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실패로 얼룩진 삶을 자신의 잘못된 결정 탓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이야기가 증명하듯 결과는 당신이 내린 결정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다. 그러니 글러브를 벗고 구석으로 가서 가쁜 숨을 가라앉혀보자. 영화 로켓3에서 로키 발보아가 클러버 랭에게 했던 말을 당신에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괜찮았다고. 당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당신은 자신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가? 만약 당신이 작년에 내가 조사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결정에 즐거워하니까요.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으니까요. 강연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위와 같은 대답들을 듣고 나는데 전부 틀린 답이다. 결과로 결정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행동 과학자들이 결과 편향이라고 부르는 행동이다. 개인과 조직 모두 결과로 중요한 결정을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실제로 많은 조직에서 직원 개인의 실정만 보고 승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위험한 관행인데 그 이유는 아무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지의 제왕 속 간달프나 오즈의 마법사 속 글린다가 아닌 이상 누구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목적 의식 뿐이다. 한 번 내려진 결정은 이미 결정자의 손을 떠난 것이다. 당신이 통제 광이라면 방금 읽은 내용을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이 나고 몸이 떨릴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니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결과를 통제하기보다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찾고 모든 사실을 파악하며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려 한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표이다. 나는 아들 곁에서 내 가치관과 다른 나쁜 결정을 내렸지만 다행히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 당신이라면 조직의 가치에는 반하지만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내는 결정을 일삼는 직원을 승진시키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기업 문화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결과 대신 결정 방식에 집중하라. 검은 양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모든 상황에 접근하라. 의사결정 사슬을 통해 자신의 핵심 가치의 근거에서 상황을 주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아가 밟기 쉬운 감정이라는 주례밭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감정과 가치관 사이의 줄다리기 의사결정 사슬의 마지막 단계로서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다 보면 결정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방해를 받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정은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택의 순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결정은 내면의 헐크를 자극할지 모른다. 그리고 헐크는 분노를 좋아하지 않는다. 결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감정과 가치관 사이의 줄다리기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검은 양 가치만 고려하고 감정을 무시할 경우 의식하지 못했던 강력한 감정 때문에 이행 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감정에 휩쓸려서 검은 양 가치를 무시하고 행동할 경우 자신의 핵심 가치가 침범 당하고 이행 능력이 위협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고 가치관도 지키고 싶다면 둘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해야 할까? 놀랍게도 답은 승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과 가치관 사이에는 항상 건강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에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한다. 우리는 그러면 어쩌지와 그럴 수도 있어의 세계에 갇혀 불안감을 부추기는 결과들만 상상한다. 그러나 일생동안 다듬어온 가치관에 의지하면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현재에 충실할 때에만 잡을 수 있으며 그러려면 감정과 거문양 가치관이 건강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동기를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빠르게 가기 전 되돌아가기 동기라는 말은 무서운 단어다. 그것은 SNS 게시물의 절반을 스포츠카 비키니 모델 고급 주택 전용기 와인과 치즈 등의 사진으로 채우게 한다. 동기부여에 관한 책도 수백 권에 이르니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프로로그에서 나는 앞으로 가기 전에 먼저 뒤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제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린 아이의 동기는 두 살베기가 명예 훈장을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처럼 여과 없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매우 쉽다. 아이들의 결정을 유발하는 동기요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종 다음의 네 가지 행동기능을 분석틀로 사용한다. 감각 아이는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을 하려한다. 예를 들어 유아는 잇몸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얼린 치발기를 물고 싶어 한다. 무는 행동으로 원하는 감각을 얻을 수 있는 한 아이는 계속해서 장난감을 씹을 것이다. 회피 아이는 내키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브로콜리 먹자 라고 말하면 아이는 도망가 버린다. 관심 아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식료품점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소리치는 아이가 있다. 만약 이 행동으로 원하던 주의를 끌었다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물질적 보상 아이는 특정 물건을 만지거나 특정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다고 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아이가 있다. 전에도 이런 행동으로 게임 허락을 받은 적이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것이다. 내 경험상 이 동기부여 요인들은 48살 어른에게도 여전히 주요하다. 앞의 내용을 성인에 맞게 바꾸면 네 가지 행동기능은 아마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감각 우리는 기분을 좋게 하는 행동을 하려 한다. 클라라는 공감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에서 얻는 보람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다. 회피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을 한다. 로즈는 불쾌한 동료인 존이의 반복된 데이트 신청이 지겨워서 사무실에 자기자리로 갈 때마다 일부러 멀리 돌아간다. 관심 우리는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행동한다. 제니스는 동료들의 주의를 끌고 싶어서 정수기 옆에 서서 회사 내에 뜬 소문을 떠들어대고 난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한 그녀는 이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물질적 보상 우리는 특정 물건을 얻거나 활동을 허락받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영업부장이 이번 달 영업왕에게 보너스로 500달러를 주겠다고 공표한다면 영업부 직원들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결정을 유발하는 동기부여 요인들은 종종 서로 대립하며 이런 대립은 감정과 가치관이 벌이는 줄다리이기 때문에 악화되기도 한다. 결정 동기를 파악하면 그 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나는 오토바이가 있다.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실용적인 사람은 오토바이를 사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짜릿한 기분을 아는 사람만 오토바이를 산다. 이것은 감정 동기이다. 나는 주말에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순간과 코너링을 할 때 원하는 감각을 얻는다. 내가 오토바이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내도 함께 오토바이를 타기로 했다. 나는 뒷자리에 아내를 태우고 함께 라이딩을 즐긴다.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중 아내는 다른 여자들이 멋진 패치가 달린 가죽 조끼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내게 저건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하면 받게 되는 패치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아내는 나도 멋진 패치가 달린 조끼를 입고 싶어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동기이다. 아내는 오토바이 동호회의 회원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아내가 바라는 대로 하려면 우리 부부가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해야만 하는데 나는 동호회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회피하고 싶다. 나는 다른 회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아내와 나의 동기요인은 서로 대립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나는 내 아내 검은 양을 들여다보았다. 내키지 않지만 내 뜻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아내의 요구를 묵살하고 아내를 속상하게 할 것인가 를 놓고 고민하는 대신 내 아내 검은 양을 들여다보고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함으로써 감정과 가치관 사이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내게 소중한 가치 중 하나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아내의 소망을 존중하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가능한 모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오토바이 동호회의 목록과 모임 장소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각 동호회의 장단점을 평가한 후 아내에게 지역 오토바이 가게로 가서 멋진 패치와 조끼를 제공하는 동호회에 가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른 회원들과는 30분 정도만 함께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만의 라이딩을 즐기자고 말했다. 아내는 마음껏 폼을 잡고 나는 좋아하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다. 의사결정사슬을 따르면 힘들이지 않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의사결정사슬은 목적의식을 갖게 해서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그러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뚜렷이 자각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검은양의 교훈 무엇 좋은 결정을 하려면 검은양 가치관을 확립해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순간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 왜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결정방식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의사결정사슬을 활용해서 자신의 검은양 가치관에 따르는 연습을 하라. 에필로그 지금 변화가 시작된다. 자신의 검은양 가치를 찾으면 세계관이 변한다. 분노를 유발하던 세력은 기세가 꺾일 것이다. 전에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상황들에 관심을 쏟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태풍의 눈과 같다.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평정심이 무너질 때도 있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사는 데 익숙해서 현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신의 감정은 초대받지 않은 파티에 참석하고 싶어 하고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불쾌하더라도 그 감정이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정면으로 밀어닥친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대개 부정적인 감정은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은근슬쩍 의욕을 심는다. 그것은 집중력을 흩뜨려서 핵심 가치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늘 자신의 검은양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실천이 중요하다. 훌륭한 싱어송라이터 짐 트릭은 인생을 바꾸는 강연을 하는 성공한 인생 상담자이자 내 이너 서클에 있는 다섯 명 중 하나이다. 짐은 어디에서나 존재감이 드러나는 사람이다. 180cm가 넘는 키에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배웠고 록스타 버디홀리가 썼던 뿔테 안경을 쓴 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힘센 사람도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짐은 늘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짐이 사는 메사추세 수추에 마블헤드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짐에게는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그가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능력이다. 짐은 인생의 대부분을 병적 비만 상태로 살았다. 가장 뚱뚱했을 때 그의 몸무게는 195kg이었고 허리치수는 무려 66인치였다. 짐은 그 당시 자신의 식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침 식사는 버터와 크림치즈를 잔뜩 바른 베이글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에그맥머핀과 해시브라운 두 개를 해주었다. 하루는 직장 동료가 던킨 도너츠에 간다면서 뭐 좀 사다 줄까 하고 물었다. 당연히 나는 좋다고 말했고 소시지와 계란 치즈가 든 베이글과 대용량 커피를 사다 달라고 말했다. 점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식사 때 먹는 양을 먹었고 오후에는 간식으로 더블 와퍼를 먹었다. 그러나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대개 구운 치킨 샐러드를 시켰고 그러면서 내 신진대사나 갑상선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어느 날 짐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정기가 나가 있었다. 그의 재정상태는 식생활만큼이나 통제불능상태였다. 그날 그는 밖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대형 피자 한 판을 더 먹을 생각이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춰가며 피자를 먹다가 마침내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짐은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위장접합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을 받은 이듬해 45kg 이상을 감량했다. 그는 기분이 좋았다. 위장접합술이 마법의 해결책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짐은 외모에 변화는 일으켰지만 시간을 내어 내면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갔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이제 그는 위험한 자기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노력도 많이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탓에 다시 시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자 미래의 모습이라며 체념했다. 그런데 문제는 몸무게반이 아니었다. 직장에서 나는 능력을 발휘하고 보수도 괜찮았지만 그 일은 그 일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결혼 생활도 엉망이었기에 전반적으로 불만스러운 삶이었다. 짐은 자기 회의에 빠짐과 동시에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행동 즉 다시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무게가 늘어갈수록 짐의 희망도 사라져갔다. 그가 나쁜 생활습관으로 되돌아가자 친한 친구 하나가 나섰다. 친구는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며 뼈아픈 충고를 했다. 다행히 친구의 말은 효과가 있었다. 짐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찾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에 다섯 가지를 발견했다. 동정적 관계 영향력 건강 신념 창의성 그 이듬해에 짐은 자신의 검은양 가치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상담을 받고 운동을 하고 주지수 수업을 들었으며 이너서클을 만들어 사람들과 교류하고 열정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자기 회의감은 끊임없이 짐을 괴롭혔다. 위장 위장 접합술을 받았을 때처럼 몸무게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감이 들 때마다 짐은 과거의 망령과 싸움을 벌여라 했다. 그러다가 짐은 내면의 비판자를 다룰 방법을 알아냈다. 내면의 비판자를 다루는 데는 검은양 가치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내면의 비판자와 대화하라. 어떤 사람은 내면의 비판자를 무시하고 영화에서 슈퍼맨이 조드 장군에게 한 것처럼 팬덤 존에 그 비판자를 가두라고 말한다. 이 방법은 유혹적이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내면의 비판자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야 한다. 내면의 비판자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 속에도 일말의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면의 비판자를 몰아내기보다는 이렇게 해보기를 권한다. 우선 스스로를 중학교 스쿨버스 운전자라고 상상하라. 당신은 지금 목적지를 향해 운전하면서 당신 뒤에서 벌어진 아수라 장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당신의 주위를 흩뜨려 운전을 방해하고 있는 직구준 중학생들과 비슷하다. 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선택안이 있다.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친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아이들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만 한다. 문제를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다. 이 방법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나는 다른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당신의 검은양 가치관의 근거에서 내면의 비판자를 대면하고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라.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내면의 비판자에게 발언 기회를 줌으로써 그 비판의 힘을 빼앗는다. 비판자를 무시해서 그것이 화를 도두지 말고 마음껏 말하게 하라. 지긋지긋한 대화라도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보자. 내면의 비판자가 당신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가? 당신의 핵심 가치를 조금이라도 언급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핵심 가치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해보자. 만약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시하라. 대체 무슨 이유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내면의 비판자의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이해하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를 어린아이처럼 다루어라. 비판자를 존중하고 동정하라. 이런 태도가 상황을 진정시킬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와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는 그것에 감사를 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달라고 말하라. 비판자가 제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운전을 방해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저 운전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짐은 다시 살을 빼기 시작했고 지금은 자신의 핵심 가치에 따라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 가치에 따르는 삶이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검은 양을 찾은 다음 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검은 양이 잘 드러나도록 따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의 경우는 검은 양 가치관이 가장 먼저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 위해 오른팔에 검은 양 문신을 새겼다. 당신이라면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떠올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는가? 당신도 몸에 검은 양 문신을 새기겠는가? 만약 당신이 원하는 모양을 알려준다면 그 실행 의지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기꺼이 내가 그것을 도안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혹은 팔찌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착용하거나 아침마다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방법도 좋겠다. 자신의 검은 양을 떠올리며 실행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아라.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인생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행동은 없다. 이제 당신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자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목적에 따르며 살도록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검은 양 가치관을 실현함으로써 당신은 독창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건축가라면 설계 과정에 검은 양 가치관을 반영해서 독창적인 건축물을 창조할 수 있고 사진가라면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에 따라 독창적인 시선으로 피사체를 사진에 담아낼 수 있다. 변호사라면 자신의 검은 양 가치관을 담은 진심어린 변호를 통해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여서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학습 의욕을 불어넣고 간호사라면 환자의 치료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의회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재정 전문가는 고객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이익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했더라도 당신의 검은 양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당신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존재이다. 당신은 독창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헌신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